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위험해요. 우리 함께 바이러스 안전규칙을 배워볼까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찾아봐요. 조금만 더 힘내. 체온계는 몸의 온도를 확인해줘요. 36.5도는 정상 체온이에요. 마스크는 코와 입을 막아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해줘요. 소독제는 손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없애줘요. 최고예요! 바이러스 예방 물건 잊지 말아요. 저런! 친구들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어요. 친구들의 안전한 위치로 옮겨줘요. 잘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약속 꼭 지켜줘요. 바이러스가 가득한 곳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뽀로로에게 마스크를 씌워줘요. 마스크를 입으로 옮겨줘요. 왼쪽, 오른쪽, 끈을 귀에 걸어줘요. 코 양옆을 눌러 와이어를 고정시켜줘요. 우와! 완전하게 마스크를 썼어요. 참 잘했어요. 이제 소독약을 뿌려 바이러스를 모두 없애볼까요? 조금만 더 힘내. 바이러스를 모두 없앴어요. 으악! 에디 손에 세균이 가득해요. 에디와 함께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아봐요. 손을 씻을 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해요. 손바닥, 손등,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세균이 사라져요. 쑥쑥쑥쑥쑥 비누로 거품을 만들어요. 물로 거품을 씻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요. 잘했어요. 반짝반짝 에디의 손이 깨끗해졌어요. 우와! 드디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졌어요. 바이러스 안전 규칙 꼭 잊지 말아요. 포기하면 뿅쑥쑥, 아니, 잘 instrument되요. 맛있어요. 아 brasile 아 이 그 transf 2007 아 일밋 Climate 한